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되는 버벅도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할 것은 바로 최보레의 2019년 1월에 할인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보레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 탑3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1월달 기준이구요 언제나 1등 최보레를 먹여 살리는 막내지만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파크가 3965대로 전체 15위를 했구요 2등은 만리부입니다 1651대 전체 28위 그리고 3등은 트렉스 1364대 그래서 전체 32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많이 팔린 막내지만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파크의 1월의 할인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할인이 있는데요 30만원 할인 두번째는 1.9% 36개월 할부 선수금은 10만원 그리고 세번째는 2.9% 72개월 할부 선수금 10만원 이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하시면 되시구요 콤보 할부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대신에 12개월 24개월 36개월 4.5% 또는 48개월 60개월 72개월 4.9%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을 500만원 이상 이용하셔야 됩니다 할부로 이렇게 해야지 5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 할인하고 콤보 할부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재구매 할인은 2대 10만원 3대 20 4대 30 5대 40만원 혜택을 드리구요 법인 재구매는 10만원 그리고 이제 K카 0개 중고차 할인이 있는데 요게 20만원 혜택이 있는데 요거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K카라는 그곳에서 기존의 보유 차량을 팔고 구매할 경우에 20만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구 할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 생산 80만원은 11월 생산 그리고 이제 40만원은 12월 생산이구요 그리고 이제 오토카드 선할인 2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할인을 받고 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순수한 할인 조건은 아니구요 이렇게 이제 스파크의 1월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구요 두번째로 더 뉴만리브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콤부 할부 조건이 있는데 요거 30만원인데 요것도 제가 스파크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12개월 24개월 36개월을 할부로 4.5% 또는 48개월 60개월 72개월을 4.9%의 할부로 천만원 이상 천만원 이상 쓰셔야지 3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에 은행권 그리고 이제 카드사 자동차 대출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3.5%가 왔다갔다 합니다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3% 초반대 그렇기 때문에 그닥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구매 할인은 2대에 20, 3대에 30, 4대에 40, 5대에 50만원 혜택이 있구요 7년 경과 노후차 할인 50만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스페셜하는데요 말리부 디젤 크루즈 디젤을 보유하신 분들이 구매하시면 또 50만원 혜택을 드리구요 또 케이카 연계 중고차 할인 아까 설명해 드렸죠? 30만원 그리고 이제 재고 할인은 11월 12월 생산해서 40만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카드 선할인 30만원까지 이용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트렉스의 1월의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할인이 있는데 50만원 요거는 가솔린이구요 30만원은 디젤 그리고 1.9%로 1.9%의 금리로 36개월 할부를 쓸 수가 있고 선수금 10만원 그리고 이제 2.9%로 72개월 할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선수금 10만원이구요 선수금이 10만원이구요 이렇게 이제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콤보 할부 조건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은 가솔린 60만원은 디젤인데 이것도 할부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24개월, 36개월은 4.5% 48개월, 60개월, 72개월은 4.9% 요것도 1000만원 이상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할인하고 콤보 할부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시구요 그리고 이제 재구매 할인은 2대 20, 3대 30, 4대 40, 5대 50만원의 혜택이 있구요 법인 재구매 할인 20만원 7년 경과 노후차 할인 50만원 그리고 이제 케이카 연계 중고차 할인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구 할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할인은 9월, 10월 생산 가솔림만 되구요 80만원 같은 경우는 11월 생산 가솔린 그리고 40만원은 12월 생산 그렇기 때문에 가솔림만 지금 재구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토카드 선할인은 30만원까지 이용할 수가 있구요 제가 이제 쇠보레의 이제 1월의 할인 조건을 살펴봤고 11월의 판매량을 보면서 느낀 것은 조금만 더 옵션에 좀 신경을 쓴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구요 그리고 이제 댓글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트렉스에 열선 핸들이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예 제가 이제 답변도 달아 드렸지만 트렉스는 최상의 트림을 가더라도 옵션으로도 열선 핸들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이죠 디테일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분명한 것은 쇠보레는 지금의 판매량보다는 좀 더 많이 팔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구요 옵션에 대해서 네 이렇게 오늘 제가 1월에 쇠보레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약하라 폭폭한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 찻사남이라는 제 채널에 나옵니다 찻사남 거기 가셔서 필요한 견적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구요 거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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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